오늘 이 시간에 게시록의 일곱인과 그에 연관된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 게시록에는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후에 일곱인과 일곱나팔과 일곱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한란전 휴고설에는 휴고가 생긴 후 일곱인이 떼어지고 첫번째인이 떼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의 재앙이 대한란기 동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곱째인이 떼어진 이후 휴고가 생기는 것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일곱인과 그리고 일곱나팔, 일곱대접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곱인은 예수님이 직접 인을 떼시고 일곱나팔과 일곱대접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찬사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곱인이 떼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계셔야 되는데 일곱인을 하나하나씩 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곱인이 떼어지는 동안은 예수님의 휴고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곱인이 떼어진 후 게시록 14장에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휴고받은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지 재앙하고 관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정복자로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그때는 이미 7년 동안의 혼인잔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곱인이 떼어질 동안은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일곱인이 떼어진 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인이 떼어지는 동안에 대한란이 아니고 소한란기이며 일곱나팔과 일곱대접의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이 그때가 대한란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양승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국을 수년간 방문하시고 제가 나누는 말씀에 토대를 제공해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첫번째인부터 일곱번째인까지 떼어질 때 우리가 4명의 말탄자를 봅니다. 백마와 붉은말과 검은말과 청황색 말들 탄자들인데 이 말탄자들은 찬사장입니다. 그리고 첫째인과 졸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계속 떼어주면서 말탄자들이 한번 끝나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구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타협과 그리고 사건들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몸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명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연루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게시록 6장 1절에서 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번째인에 대한 말씀을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여기서 생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워 원어에 보면은 존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체루빔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루빔 아니면 게루빔이라고 그렇게 불려주는데 이 생물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법계 옆에 있는 그 생물이 이 체루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이 짐승이 아닌 것은 이 단어가 게시록에 일곱 번이 나오는데 모든 게시록에 나와 있는 생물들은 천국에 있는 생물입니다. 게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노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이 생물들이 있는데 이 생물들의 소리가 우레소리처럼 말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큰데 이 생물들의 크기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많은 사람들이 백마를 탄 자가 저크리스토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크리스토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기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했을 때 이 백마 탄 자가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크리스토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크리스토는 보좌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은 멜루간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는 헬라워 원어로 니콘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니콘 카메라의 어원이 여기 헬라워에서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 승리하다, 이기다, 극복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 게시록에 이 니콘이 총 7번이 나오는데 모든 구절마다 킹잉스 버전과 NIB 영어 상경에 오버컴, 이기다, 극복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 한 구절, 게시록 6장 2절에만 건코로 정복하다 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오버컴, 이기다, 극복하다 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만이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백마탄절을 저크리스도로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저크리스도가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코로 정복하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니콘이 들어있는 성경 9절에 예를 들면 총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이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기는 에서 니콘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 이기 있는 이란 구절은 굉장히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 백마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마탄자는 찬사장인데 그럼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나연식 목사님께서는 이 백마탄자가 결혼예복을 준비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도와주고 대한란기에 승교자를 준비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혼예복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결혼예복은 게시록에 여러가지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흰옷, 게시록 3장 4절과 7장 13절의 흰옷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록 19장 8절의 깨끗한 세마포옷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0절의 공의의 거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백마탄자가 성령의 인치심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대한란기에 수많은 승교자들이 나올 것인데 이 승교자들을 하나하나 구분지우게 됩니다. 결혼예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옷을 구분지우면 두가지 옷이 나오는데 구원의 옷인 속옷과 공의의 옷인 거도수로 나누어집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거도수를 내게 도하시미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옷은 구원받은 자가 입는 옷인데 이 구원받은 자가 입은 구원의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옷은 속옷과 같은 것이어서 어린 양의 결혼옷 속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거도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공의의 거도수는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 즉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여 받은 옷이 되겠습니다. 게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2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유해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야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래서 22장 10절에 보면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저나 선한 저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 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기서 예복이라고 나왔는데 정확한 표현은 결혼 예복이 되겠습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복을 헬라워 원어로 알아보겠습니다. 헬라우로 엔디마 가모 영어로 번역하면은 In clothes of wedding 킹 제임스 버전에는 Wedding 가문 NIV 버전에는 Wedding clothes 그래서 발언 번역은 결혼 예복이 되겠습니다. 이 결혼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 예식 때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찬양하기 위해서는 이 결혼 예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결혼 예복은 공의에 거두시며 우리가 옳은 행실로 알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둘째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째인을 되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합형을 제하해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게시록 6장 3절에서 4절을 말씀합니다. 이 둘째인을 떼실 때에 여기서도 둘째 생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이 생물은 예수님의 보좌 옆에 있는 덩치가 큰 천사와 같은 존재인데 이 둘째 생물이 첫 번째와 같이 오라하니 붉은 말을 탄 자가 이 세상에 나와서 합형을 제하해 버리며 서로 죽이며 그렇게 싸움질을 붙이고 있습니다. 합형을 제하해 버리는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며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해하며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또한 일으킵니다. 요사이 우리가 많은 전쟁을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남수단, 이집트, 리비아, 중화공, 나이제리아에서 전쟁과 아니면 내전이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 간 분쟁이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중국을 둘러싼 일본, 베트남, 필리핀에서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안에서도 미구르족이 독립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소규모적인 그러한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둘째의 이인, 천사장, 붉은 말탄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셋째인입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우리가 지금까지 본 패턴이 되게 비슷합니다. 셋째 생물이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대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6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예전에 물건로의 양을 찰 때 쓰던 물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경제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남류와 포도주가 나오는데 먼저 감남류를 알아봅시다. 감남류는 올리브 기름인데 헬라우로 엘라이온은 기름으로 번역하게 되겠습니다. 이 엘라이온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10천여 비유의 기름 준비할 때 나오는 기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기름은 기름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신부들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유태인들로 추측이 됩니다. 옆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 보면 2007년, 2008년에 이렇게 경제가 힘들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오히려 그때를 계기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래프를 보면 이스라엘의 GDP는 최근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태인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이유는 유태인들이 대한란기 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며 이들이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탄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 것은 한 대나리온이 밀한대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한 대나리온이 하루품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품삭으로 밀한대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대란 헬라우의 의미는 코이닉슨의 대략 2컵 정도의 양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농산물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기아가 그리고 불경기가 지금 계속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불량무기지 유기때인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이런 검은 말탄자가 이런 일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넷째인인데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여기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 해서 땅 4분의 1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땅 4분의 1이 북 아프리카에서 중동 파키스탄으로 연결되어지는 모슬렘들이 대다수가 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청황색 말에서 이 청황색이 헬라우로 클로로스 인데 이 클로로스가 괴시록에 또 한 군대가 있는데 8장 7절 스묵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기서는 나온 푸른이 여기 클로로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풀의 색깔이 녹색이듯이 여기서 푸른은 녹색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슬람에서나 이슬람 국가에서 특별히 녹색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국기에도 녹색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땅 4분의 1이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중동에서 그리고 파키스탄에 이르는 이 곳이 땅 4분의 1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4분의 1을 마귀에게 내어주신 거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검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아이시스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많은 흉령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군들이 또한 승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0년 12월 아람의 봄을 일으킨 것이 이 청앙색 말을 탄자입니다. 그러면 땅 4분의 1이 마귀에게 내준 것은 이제 우리가 대한란기 때는 전세계가 다 마귀에 손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시스가 사람들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갖고 왔다. 깨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째인이 떼어지는데 다섯째인이 떼어질 때 승교의 하들이 하나님께 신혼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잠시 동안 시대 이 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때는 아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신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섯째인을 눈여겨볼 것은 우리가 지금 여섯째인이 이제 일어날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금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이에 떨어져 보자에 앉으신 이에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여 하더라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금어지고 해가 금어지고는 일치고로 번역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요원한 2-3일 동안 어두워지는 그런 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핏빛 붉은 달 블러드문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2014년 4월 15일 10월 8일 그리고 2015년 4월 4일 9월 28에 4번에 걸쳐서 블러드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의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이 말씀은 소행성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것은 지축 변동이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지금 지하 벙커가 준비되어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그런 컴퍼니에서 이것을 적게는 8만 9만불부터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째 내에 나오는 큰 지진부터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큰 지진에 대해서 거의 20년 넘게 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지진은 캘리포니아에서 생기는데 밥 존스 케빈 모라시 엘비 저파라 짐 바커 등등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케빈 모라스는 진도 9 내지 10 이상의 큰 지진이 캘리포니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해가 금어지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블러드문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블러드문이 생기기 14일 15일 이전과 이후에 또한 개기일식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에프라인 로즈루 구에스라는 포에토리 구에 있는 주의종은 토행성 충들로 인해서 지구가 자전을 2-3일 동안 멈추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미 지역은 2-3일 동안 반만 계속되고 그 반대 지역은 2-3일 동안 반만 계속되어 준다고 이렇게 여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붉은달 현상은 개기일식 때 달빛이 대기권을 통과하는 도중 산란되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알 것은 이번에 4번의 붉은달이 6월절과 초막절에 연달아 4번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블러드문 테트라드라고 합니다 이 6월절과 초막절 때 연달아 4번이 일어나는 블러드문은 2000년 동안 총 8번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생긴 것은 1967년 68년 이고 그 이전이 1949년 50년 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생긴 것이 1493년 과 1494년 이 되겠습니다 1967년 68년 에 생긴 블러드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6일 전쟁이 일어난 때입니다 6일 전쟁은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스라엘과 아랍 연민과의 사회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블러드문은 1949년과 1950년에 있었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47년과 49년 사이에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것은 1493년과 1494년 이었는데 이때 스페인에 종교재판이 있었을 때 이었고 많은 유대인들과 머슬렘들이 스페인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역사적으로 요약해 보면 블러드문 테트라도는 기독교인의 박해와 유대인의 박해로 연관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탄생 후 블러드문은 이슬람이 아니면 무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 후 블러드문은 이스라엘과 또한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예측한데 2014년 2015년 블러드문 때는 이스라엘과 하나의 이슬람 나라와의 전쟁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말씀대로 아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것처럼 2014년과 2015년에 블러드문은 굉장히 특이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생겼던 총 8분의 블러드문에서 이와 같은 패턴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2015년 1월 5일로 기준으로 해서 모든 부분일식과 계기일식과 계기월식들이 대칭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이로 이전으로 정확한 날짜로 그 이전과 그 이기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있는 블러드문이 요한계시록 여섯 번째 이내에 나오는 그 블러드문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다음 번째 블러드문 테트라드는 568년 이후에 생깁니다 우리가 확률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말세가 568년 이후에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줄도 모르지만 그 가능성은 굉장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 해기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블러드문을 살펴보았지만 블러드문만 아니라 안식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25일부터 이스라엘의 신년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은 음료가를 선언한 관계로 360년 후인 2015년 9월 13일까지가 안식년이 되겠습니다 안식년은 히브리어로 슈미타라고 하는데 일곱 번째 해마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구약성경에서 이 안식년을 이스라엘을 출국하시기 위해서 주셨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제의를 드릴 때 이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최근에 안식년을 찾아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안식년인 2007년 2008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량 모기지 사타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 안식년인 2000년과 2001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11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 주식이 폭락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주식 가격이 매 7년 동안 이렇게 사이클로 바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30년 31년에는 대공황이 일어난 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블러드 모니뿐 아니라 안식년이 이번에는 또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알 것은 일곱 번째 안식년인 49년 후에 50년째가 희년인데 이 희년이 2015년 9월 13일부터 또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 이 희년을 천국에서 보낼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큰 지진과 해가 어두워지고 블러드 문이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은 여섯 번째 인의 사건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여기서 별들이라고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이 별들이 아스토레스라고 나오는데 이 아스토레스는 영어로 아스트로이드 소행성으로 번역하면 다른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수나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행성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소행성이 크면 자전이 멈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충격에 의해서 자전이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은 각자들의 가설이었습니다 나연수 목사님도 휴그어 이전에 2,3일 동안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전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 토행성 충격에 의해서 지추까지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에프라인 라드루이브레스라는 주의 종은 부에토르크와 도미니카 공화국 사이에 토행성이 떨어져서 큰 지진이 일어나며 그리고 수나미가 북미와 중미와 남미를 강타해서 몇 천만 명의 인명이 죽는 그런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2,3일 동안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예언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 지축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축이 변동이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점과 남극점이 이동이 되어서 새로운 북극점과 남극점 때문에 사실은 산과 섬이 옮겨지는 게 아니고 지축이 옮겨졌기 때문에 산과 섬이 옮겨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옹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많은 사람들이 지하 벙커에 이제 숨게 되고 그래서 이 사건들은 대한란기의 시작이 아니고 대한란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진정한 해계의 큰 부응이 또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연숙 목사님은 2012년 9월 1일에 여섯째인이 떼어지는 것을 천국에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섯째인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지진과 소행성과 블러드문과 지축변동이 일어날 것인데 안타깝게도 블러드문이 벌써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큰 지진과 소행성 심판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입니다 여섯째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여 하더라 1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씀과 비교해 보면 요엘서의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서도 나온 블러드문이 생기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여섯째인의 에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큰 사건들이 전대미문의 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한 그때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 부흥은 지금까지 못 봤던 큰 부흥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때가 얼마 동안인가 많은 주의 종들은 이때가 2주 3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3주 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미국 동부지역에 쓰나미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에 이를 것인데 우리는 지금 특별히 미국에 계시는 그러한 교포님들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곱째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곱째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게시록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헬라우로 오우라누노 인데 오우라누노는 천국으로 번역이 다른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천국이 고요해지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간 성도들입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기 위해서 공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가지 알것은 이 반시간 동안 휴거가 생기는데 휴거가 반시간 동안에 생기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휴거는 굉장히 짧은 순간에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하느니 여기서 휴거는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30분을 영적인 30분 그래서 우리 해상시간으로 몇 달이고 몇 년이 될 수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휴거가 하나씩 하나씩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휴거는 한순간에 일어나며 다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느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여기서 독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한 번에 일어나고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받는 것인데 또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휴거를 못 받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흰옷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그들의 흰옷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개시록 7장 9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개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신 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라 희게 하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밑줄로 그어진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 영어 성경 킹잼스 버전에 보면 대의 대의 위치 대의 위치 대의 위치 대의 위치 대의 위치 대의 위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란에서 아니면 한란으로부터 한란을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성도들은 대한란을 받지 않고 휴거된 성도들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얀느니라 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성도들은 흰 옷을 입게 되었고 흰 옷을 바로 관리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곱 인이 떼어진 후 우리가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게시록 8장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첫 번째 인부터 일곱 번째 인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찌셨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팔 재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재앙에 더 이상 간여를 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혼인예식에 참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4만 4천명과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명은 휴고받은 성도들의 한 그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지금 계속 참여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14절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이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끝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재앙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해 게시록 8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초자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기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그 당시로 봤는데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피 섞인 우박과 불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3분의 1이 타버리고 3분의 1을 타버리게 만드는 우리는 무기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때는 핵무기가 폭발을 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3분의 1까지 타버리는 엄청난 그런 재앙을 맞게 되겠습니다. 많은 두의 종절이 이 핵무기가 떨어지는 것을 특별히 미국의 핵무기가 떨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미츄르 두드멘이라는 사람은 루마니아에서 오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미국의 핵북탄이 떨어지는 것을 거의 지금 20년 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3분의 1이 타버리는 그러한 재앙이 있는 대한란기에 우리는 남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깨끗한 괴로운 회복으로 어린 양의 괴로운 회식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를 교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세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은 말서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서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독교를 떠나가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배교 헬라워 원어로 보면 어파스테이씨 가 되겠는데 이 어파스테이씨 는 접두어에서 어파라는 말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스테이씨 는 스테이트 어떤 상태와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어파스테이씨 는 근대적인 의미로서는 배교가 되겠지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배교라는 의게 아니고 떨어져 나감 출바 그래서 이것을 치우고로 번역해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또 결론을 하면 지금 우리는 여섯번째 인의 재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지진과 핏빛 붉은 달 다시 말하면 블러드문과 이삼일의 흑암 소행성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붉은 달은 이미 블러드문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 후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잠깐 후에 일곱째 인의 떼어지며 휴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휴고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들이 휴고를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휴고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두두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누라. 원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타도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거룩한 주의 신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사는 것이 큰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해결을 하고 죄를 멀리하고 항상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다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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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넨